오늘은 대바라제 마켓에서 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한 200년 된 시장인데요. 네, 보여드릴게요. 근데 되게 오래된 시장 같은데요? 저 뒤에 보이는 되게 오래된 시장, 아니 시장? 극장! 여기 편안히 자고 계시는 한 분. 마이솔은 커피가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 많아요. 아쉽겠다. 인도사람들은 저렇게 꽃을 장식해서 사원에 가서 신들에게 바친답니다. 자, 점점 입구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네요. 과일판을 보셨지나 동쪽 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인도 과일들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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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기하네요. 자, 이제 독시장 동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let's go 역시 또 나타나서 소다 처음 들어가면 엄청나게 다양하고 색깔이 있는 꽃들 그리고 양이 놀라게 되더군요. 향기가 진동을 하더군요. 그럼 이제 꽃 구경을 해볼까요?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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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시장의 발견을 한번 느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서 시장의 현장음을 한번 들어보죠. 지금 보이는 사각형의 비누같이 생긴 것들은 비누가 아니라 슈거펌 나무에서 액을 응축시켜서 만든 것으로 재걸이라고 부르는데 인도에서 설탕 내용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식품입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가격이 궁금해지네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 궁금증. 가입한 곳으로 왔네요. 그럼 여기도 한번 감상해볼까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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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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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인도의 강력한 색깔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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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路이.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